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푸문 중에 여긴 아직 안 채웠거든요. 저건 어떤 케이스예요? 유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예요. 유저가 있는 경우는 지금 우리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저가 있는 케이스는 이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고 이메일로 로그인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 로그아웃을 하고요. 여기 레지스터, 여기로 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단 지우고, 레지스터를 해 봅시다. 자, 지웠고요. 자, 껐다가 PM2KILL 다 시켰습니다. 그리고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렇게 패스워드 함께 추가가 될 겁니다. 그쵸? 자, 그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이메일이 같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합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추가되어야겠어요? 여기에 페이스북 아이디가 핵심적으로 추가되어야겠죠? 자, 그럼 여기서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여기 유저를 검색했을 때 유저가 사전의 힘이 있는 걸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걸릴 겁니다. 그때 우리는 저 유저에다가 페이스북 아이디라는 것의 값으로 프로파일에 아이디를 주고요. 그래서 db.get을 통해서 users를 가져온 다음에 find로 이메일은 이메일로 찾는 거죠. 그리고 assign으로 user 값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저 id 값이 갱신이 되고 write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럼 페이스북으로 한번 로그인 해볼까요?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 클릭하면 절차가 시작되고 페이스북 아이디만 깔끔하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?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먼저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이메일로 로그인을 시도한다. 그런 경우에는 패스워드 정보를 추가해야 될 건데 그땐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. 그런데 일단은 이메일을 입력했다고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? 원래는 이제 중간에 이메일 인증 과정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건데 우리는 수호의 복잡도를 일부러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? 그냥 됐다 치고 나머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여기에서 여기 라우트에 auth.js 에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빅크립트 이거는 패스워드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패스워드를 생성한 다음에 유저 정보를 만들어서 rowdb 를 통해서 유저스에다 넣고 있거든요? 넣기 전에 그런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죠. p user, 이전 user라는 뜻이에요. db.get users에서 find 이메일은 이메일로 이렇게 찾고 value 이렇게 했는데 만약 p user가 있다면 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푸쉬해주면 되겠죠? 생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?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자 p user의 패스워드의 값으로 우리가 생성한 해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으로 추가한 디스플레이 네임을 갱신하는 것도 괜찮겠죠? 디스플레이 네임은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이렇게 하고 db.get users에서 find 뭘 찾아요? id가 이 p user의 id와 같은 사용자를 찾아서 사용자를 찾아서 assign을 하는데 그때의 p user를 주는 거죠 그리고 right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해보죠 자 일단은 데이터를 저는 또 삭제를 이렇게 했고요 자 껐다 pm2 kill 그리고 pm2를 다시 킵니다 자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세션, 쓸데없는 세션이 있어서 그런데 지워버렸어요 자 우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 정보를 추가해 봅시다 자 이렇게 추가됐어요 아직 패스워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나갔고요 레지스터를 해서 똑같은 이메일인 egoing777이 회원가입을 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은 갱신됐고 패스워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인이 되고 그리고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으로 해도 로그인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